야, 우리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 드디어 왔어 고고! 윌리엄 티셔츠 봐봐, 뭐 있어? 있어 아빠 티셔츠 뭐 있어? 있어 한 조각, 한 조각이죠 그치, 우리 다 합치면 한 판이야, 한 판 의미 있는 커피 팀이에요 한 팀이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야 야, 윌리엄 이거 봐봐 이거 뭐요? 이거 나무 잎이지, 그치? 재밌는 거 보여줄까? 아, 설마 너 아빠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윌리엄이 아빠를 사랑한다 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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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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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머나, 아웃해 아, 한다로 나오겠어요 홀수해, 홀수 사랑해 사랑해 타이밍 좋아 사랑한다에서 멈췄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윌리엄하고 벤틀린 짠 둘이 손 좀 잡고 다니는 거야 야, 여기 자전거 빌리시나 봐, 윌리엄 자전거 타자 그래, 그래, 한 번 빌려볼게, 그럼 자전거 잘 타고 자전거 잊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탈게요 귀여워 귀여워 그림 좋다 좋지 지금 머리 휘달리면 오, 멍멍도 있어?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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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그치? 박수 형은 어디 갔어요? 응? 안 보이네? 아, 쉽지 않지 어... 어... 어차피 저기 좀... 힘이 좀 들어가야죠, 오르막길은 아, 이거... 윌리엄 안 오니? 안 돼 안 돼 아, 이게 처음 타보면 힘들죠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밀더라고요 잘 밀어줄게 힘, 힘, 힘 잘 봐, 그치? 오, 탄력받았어 그치, 계속 밟아야 돼 자, 다 껐자, 윌리엄 잘한다 윌리엄,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 타워 펑라 타워 펑라 타워 펑라 이렇게 같이 자전거 탈 상상이 못했어 아, 그래요? 언제 커서 자전거를 탈까 했을 텐데 네 유혹 가보면 센트럴파크 있어 센트럴파크하고 비슷한 분위기네 아, 홍먼지 어디 가는 게 중요합니까 누구랑 같이 가 그렇죠, 정답 내려, 내리세요 아, 파킹해놓고 여기 진짜 추워 아이고, 귀여워 자, 우리 오늘 예쁘게 풀체킹하자 우리 예뻐 그렇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센스 넘치네 센스 넘치네 먹어야죠, 먹어야죠, 배고프니까 아주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어, 주연이 왔네 어, 주연이 왔네 주연이? 야, 윌리엄 단짝 친구 주연이 주연이야 어머, 맨발로 어머, 맨발로 뛰어나가 마주 오 윌리엄하고 주연이 강렬한 만남 계속 있었잖아요 윌리엄은 계속 주연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버지가 윌리엄을 엄청 진통한대요 오해 좀 풀고 소필 좀 해보려고요 소필 좀 해보려고 아이고, 이뻐라 어머나, 얘들아 어, 그래, 그래 왜 이래? 왜 이렇게 쑥스러워, 너 야, 야, 너도 나왔어? 어? 어, 선물이네 아이고, 눈빛 이거 나와? 또 해 코트 준비했어 코트 준비했어 오우 오우 아, 현이 사툰 것도 잘못인가요? 아, 잠깐만 아냐, 아니에요 잠깐만 그쵸, 지금 지금 아, 이거, 아니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야 아, 진짜 아, 이게 다 뭐예요? 오늘 주연이 만난다고 좀 신경 써가지고 준비했어요. 주변에서 윌리엄이랑 주연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사이 서운하고. 귀여워. 아유. 야 윌리엄. 장모님한테 인사해. 가만히 해. 장모님. 가만히 해. 장인어름. 장인어름 표정이 안 좋네요. 장인어름. 얼음이 됐어요 지금. 장인이 얼음 됐다. 아빠 마시는 거 가지고 왔지? 김밥에 과일에. 아이고 맛있겠다. 푸짐하게 준비해오셨네요. 조아리가 이거 조아리가. 조아리가 주연이 있을까요? 주연을부터 챙깁니다. 아버님. 아이고. 고마워. 와 윌리엄. 저희도 김밥 싸웠는데. 같이 먹을까요? 아 예예. 좋아요. 이거 윌리엄 주려고 만들었어. 아이고 또 뭐 챙겨오셨구나. 아이고. 뭐야. 아 이걸 다 만드셨다고요? 이거 김밥이 맞아? 그거는 계란말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오셨어요. 맛있어요? 엄마한테 이거 맛있어. 진짜 대단하시다. 세라파 도시락이랑 살짝 비교가 돼서 어떡해요? 살짝이 아닌데요 지금? 맛있어 봐요? 네. 맛있어. 지금 찰싹 붙었어요 윌리엄 일로. 그러니까요. 윌리엄. 이거 김밥 안 먹을 거야? 어. 어떡해. 이거 맛있지 않아 윌리엄? 윌리엄. 야 아빠 얘기하고 있어. 야 괜찮아 윌리엄. 아빠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난 누구랑 얘기하니? 그래 우리 벤틀리밖에 없다. 어 벤 고마워. 너 둘이 내 아들이야. 하이파이. 벤틀리도 이거 먹자. 이리 와봐. 벤틀리도 진짜 못 봤어요. 어 벤틀릭. 어 벤틀릭. 어 벤틀릭. 벤틀릭. 어 벤틀릭 이리 와봐. 못 봤는데 이제 봤어. 그런 유학 넘어가면 안 돼. 갈까요? 해. 하아 예. 넘어가면 안 돼 너. 벤틀릭. 아이고 갔어요. 배신, 배신자. 아우 정말. 내가 혼자 먹을게. 참치 큰 밥을 난 제일 좋아하는데. 아버님 많이 주세요. 아빠 예쁘고 먹으라고. 이야 고마워. 이야 고맙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걸? 아빠. 나 고맙다. 너 주연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걸? 우리 아버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걸? 아빠는 괜찮은데. 저희랑 놀아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실 것 같아. 왠지. 주연이랑 놀러 갈거에요? 네. 멀리 가지 말고 주연이랑 건전하게 놀아야 돼. 알았지? 건전지. 건전하게. 누나야 가봐. 굉장히 건전지하게 놀아야 됩니다. 네. 따가워. 따가워. 아프지. 아워, 아워. 야야 했어. 정으 깐 기쁜 분. izi상자인데 얘가 한 바퀴 Having Hola. 너네될pai costed. 에너지가 넘겨가지고. 생명과다. 벤테리는 힘을 빼줘야 되요. 근데 너 아빠랑 먹는 게 괜찮지? 찾은 거 타면서도 응? 분이 때리고 형이 여주 친구 노느라고 진짜 정신없어 이거 뭐야? 저거 뭔지 알아요 저거 되게 약올리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맞아요 야 저걸 벤틀리가 잡는다고? 왠지 벤틀리 잡을 거 같아요 아 넌 넌 잡아봐 잡아냐지 어? 야 이게 처음에는 없는데 어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은 없어요 아이스크림 어디갔어 아이스크림 어디갔어 아이스크림 어디갔어 음 나 먹을 싶지 형 형 형 아 도망갔어 놀라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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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이죠 지금 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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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심의 눈초리로 안 속아요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아 먹어 어 이제 화났어요 어 잡아 잡아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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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아 아이스크림 잡았어요 벤틀리 그냥 아이스크림을 째로 잡아버리는 거야 나와요 어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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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질나죠 이분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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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졌어 어디갔지 아이스크림 어디갔소 여기 신발 밑에 으악! 어? 꼬집았지? 아, 이제 봐주세요! 어, 주세요! 아! 아, 못 먹겠어요! 아,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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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듯해! 진짜 아닌 줄 알고? 그치? 귀엽다! 아, 진짜 아이스크림이 힘들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맛에 먹는 아이스크림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가 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윌리엄과 주연이는 아주 권전하게 놀고 있네요. 슬리슬리. 하, 리멀. 하, 리멀. 기현아, 너 먼저 불려봐. 슬리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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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저거 따가운데? 괜찮나? 어떡해. 어? 언짢았어. 언짢았어. 왠지 저기에 수풀 사이에 주연이 아빠가 있을 거 같지 않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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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연 보고 싶었다. 우연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대. 아, 나도. 하, 하. 아이고. 잠깐만. 여기 꽃 많아. 고총 컬러야? 어? 이거 벌레엘라? 이거 지렁이야. 왜 여기? 초콜렛이 형이야. 초콜렛이 형이야. 초콜렛 맛이야? 아니요. 나 하니까 안 무서워. 이거 만들어봐. 어? 잠깐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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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봐. 무서워. 무섭지. 어머, 만졌어. 어머, 만졌어. 만졌어. 왜 이거 만져. 이거 안 무서워. 재료 넣어. 무섭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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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일 있는 거야? 뭐, 거위였어. 요, 요기. 거미 옆에 요기. 공기인다고 요기 옆에. 응? 나 거미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전인데? 여기 멋있어. 여기 안 무서워. 그래, 그래. 아, 맞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타조였어요, 맞아요. 도망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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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간다. 영, 거미 안 돌아와. 동영이야. 나 곱생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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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끄러 바다다. 어어. 마이 드림 Forget it. 마이 드림즈. 앤이니 용. 작품 인터넷에 삼겹 crosses الخ nakів으로 Masほどuce 사라 전 teenagers的人.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